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베스트셀러 소설보다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실 거라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그렇게 눈물 많은 남자 아닌데요. 이 책 읽으면서 몇 번을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유정옥 작가님의 에세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책에는 총 64편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고약한 음모 친구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얼굴이 창백했다. 황급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맥없이 쓰러졌다. 타들어간 그녀의 입술은 그의 마음이 까맣게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친구는 조금 누웠다가 냉수를 마시더니 이번엔 두 팔을 쭉 뻗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친구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옷이 닿아졌도록 눈물을 쏟았다.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이번에도 또 딸이래. 나는 어쩌면 좋아. 연주 아빠는 이번에 또 딸이면 그 자리에서 낙태 수술을 하고 오라고 했어. 수술 안 하고 또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또 딸이야. 사태는 심각했다. 이 친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고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딸, 딸, 딸. 셋까지는 이미 낳았으니 어쩔 수 없으나 딸 넷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먼저 이렇게 물었다. 넌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친구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살인이지.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더구나 열 달 동안 당할 남편의 핍박을 난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면 너 남편에게 이혼 안 당하고 열 달 동안 핍박 안 당한다면 너 아기 낳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벌써부터 서슬이 시퍼렇단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오늘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아들이라고 해. 안 돼. 연주 아빠 성격 너도 알잖아. 나중에 발각되면 그땐 정말 죽음이야. 그럼 너 엄마가 편안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니? 아들이라고 해야 열 달 동안 뱃속에 아기가 안전하잖아. 또 핍박 없이 잘 자랄 수 있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친정 어머니한테도 친정 언니한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해. 그날 집으로 돌아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에게 검사 결과가 아들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며 친척들과 친구들 특히 그동안 아들이 없어 소름당했던 골프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야단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내 친구를 여왕 대접을 하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니 차라리 남편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낫지 자기는 지금 너무 무섭고 떨려서 죽겠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오늘은 이런 일이 내일은 저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나에게 달려오기를 수십 번 어쨌든 여왕 대우를 받으며 잘 먹고 쉬는 가운데 아기는 뱃속에서 안전하게 잘 자랐다. 드디어 예정일 보름을 앞두고 있었다. 친구는 남편의 실망을 감당할 길이 없다면서 그동안 성심을 다해 자기를 보살펴준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남편의 체면을 어떻게 보상할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곳도 아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위로했다. 친구는 남편이 아이를 갖다 버리자고 하면 어쩌냐고까지 했다.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면 내가 길러줄게 그렇게 말했더니 친구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싶었다. 그래 너라면 난 마음 놓을 수 있어. 나보다 더 잘 기를 텐데 뭐 그럼 넌 자식이 다섯 명이나 되겠구나. 나는 친구에게 이제는 예정일이 다가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딸이라고 결과가 나왔다. 이를 어쩌냐 라고 남편에게 말하라고 했다. 친구는 그렇게 실행했고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은 먼저 진찰한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가 맞으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야지 그렇게 걱정을 하면 아기에게 안 좋다며 내일은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검사 결과는 다시 아들이라고 하게 했다. 친구는 15일 동안 병원에서 오락가락 딸, 아들, 딸, 아들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예정일 전날 친구의 남편은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낳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실망에 작은 완충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내 친구는 남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실망을 주며 야속하게도 딸아이를 분만했다. 그날 병원에 가있던 내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비참한 얼굴로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던 그 친구의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기의 생명이 가장 최우선이야 라고 혼자 수없이 되뇌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주저앉을 뻔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친구는 식음을 전폐했다. 괜찮아 자기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어 조금 있으면 아빠도 아기를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친구를 위로했다. 아빠가 아기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나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해 이런 중간 보고가 계속 나에게 들어온 기간은 단 보름 뿐이었다. 20일쯤 지났을 때 아빠가 드디어 아기 얼굴을 들여다봤다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했다. 여자가 무슨 죄인가 상고의 고통을 말하지도 못하고 왜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그렇게 미안해야 하는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친구는 아빠가 딸 넷 중에 연민이가 제일 미인이래 라고 하며 이젠 아기가 울면 우유통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기뻐서 딸아이 하나 공짜로 데려오긴 다 틀렸네 라고 했다. 아기가 백일이 될 즈음 친구는 그동안의 우리의 음모를 남편에게 이실짓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남편은 만약 막내를 아들로 주셨다면 내가 우리 이쁜 딸들에게 얼마나 소홀히 하고 아들만 편해했을까 아들 하나 때문에 딸 넷을 잃을 뻔했다고 소중한 딸들 정말 잘 기를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연민이의 백일날 나는 연민이 아빠의 특별 초청을 받았고 이번엔 내가 여왕 대접을 받았다. 연민 아빠는 자기의 우매함으로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했는데 고약한 음모로 구해준 대가라며 나에게 큰 사례금을 주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 명의 딸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나에게 보내준다. 보내오는 사진마다 아빠 옆에 꼭 붙어있는 아이는 막내딸 연민이다. 그리고 아빠는 딸을 쳐다보느라 언제나 카메라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다. 그 사진을 내어놓고 볼 때마다 나는 친구만큼 행복하여 웃음이 터져나온다. 음 정말 고약한 음모였어. 아들 셋 딸 하나 나에겐 아들 셋 딸 하나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나머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 1898년 어느 봄날 우리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시간이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두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언제나 양손에 꼭 붙들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여름 7월 31일은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오후 3시쯤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였다. 그 시간에 울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나니 머리가 띵하고 귀에서 윙 소리만 날 뿐이었다.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해봐. 우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곧장 그곳으로 갈 테니까. 근데 그곳이 어디지?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었으니 밥이 떠나도 언제쯤에나 도착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빈소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봐 안 오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그 생각에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부모 후보 중에서 내가 뽑힌 게 아닐까 우리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라니 나는 이 감동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아이는 우리 큰애보다 나이가 많아서 우리 집에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네 명의 자녀를 두게 된 것이다. 그날부터 19평짜리 우리 아파트엔 6명이 북적되기 시작했다. 방 하나엔 아들 셋 작은 방엔 딸 아이 우리 부부는 무엇 겸 거실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하나 뿐인 화장실 겸 세면실에 길다란 줄이 섰다. 나는 모든 것에 서툴고 잘 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아들은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시켜주지 못했지만 좋은 성적으로 외대에 합격해서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젠 다 커서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딸아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미인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지금도 누가 자녀가 몇이에요? 라고 부르면 아들 셋 딸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요즘 세상에 무식하게 넷이나 낳았대 하는 소리가 이어질 것을 알지만 말이다. 나는 어버이날에 네 개의 카네이션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지없이 젊은 여자가 촌스럽게 저게 뭐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나는 그래 난 촌스러워 촌스러워도 이게 좋아 카네이션 네 개나 받을 수 있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며 행복해한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군에 입대한 아들을 첫 면회하는 날이다. 혹시 빠뜨린 것이 없나 꼼꼼히 챙기느라 밤새 잠을 설쳤다. 양주군 신암리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아들이 있는 곳이라니 면회 신청을 하고 면회실로 가는 중에 많은 군인들 틈에 섞여있는 아들을 보았다. 주먹만한 얼굴만 나와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 이리라. 면회실로 아들이 왔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아들을 안았다. 얼굴을 부비며 이그 장한 내 새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는 따뜻한 잠자리가 오히려 가슴 아프다. 맛있는 반찬 한입 입에 넣지 못하고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 아들이 신던 신발만 봐도 아들 생각이 나고 아들의 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면 소리 없이 눈물이 난다. 그 아들이 내 앞에 와있는데 할 말을 다 잃고 나는 그저 이그 이쁜네 새끼 하며 등만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계속 환하게 웃으며 잘 있었노라던 아들이 심각한 말을 해왔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언제 한번 제가 대판 붙고 말 거예요.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한테 와서 보고한 다음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식사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나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딱 멎을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 우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 선임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너가 편해보여서 그런 것 같아. 연병장을 열심히 돌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돌거라. 다 돌거든 가서 그 선임에게 고맙다고 해.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서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마운 거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너도 알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에겐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다. 매일 아침 아들이 연병장을 뛰는 시간에 나도 우리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도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것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라고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편지 내용은 이로 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훈련을 받으며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뛰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훈련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선임이 너무 고마워서 다가가 고맙다고 격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려고 합니다. 어머님께 이 기쁨을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그 이후 아들도 나도 우리 인생에 달려드는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을 항상 경험하기 때문이다. 내가 숙맥은 숙맥인가 봐. 친구의 미국 이민 날짜가 임박해왔다. 친구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방안을 둘러보고 사람마다 다 뒤져보아도 변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웬만한 것은 다 갖고 있는 친구여서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난감했다.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어렸을 적 교회에서 상으로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주기로 결정했다. 항상 그 친구에게 받기만 하다가 나도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동원해서 포장한 선물을 들고 약속 장소인 잠실로 나갔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약속 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뛰어온다. 친구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주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나에게는 최선의 선물이었는데 막상 친구 앞에 앉으니 그동안 친구가 나에게 준 선물과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다시 망설여지기 시작했다.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아 가방에 손을 넣고 만지작 만지작 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내 마음은 무언가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너무 작은 선물이야. 친구는 내가 이 선물을 내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아는 얼굴로 마음이면 됐지. 무슨 선물을 사왔어. 선물을 열어본 친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너 이거 예전에 상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목걸이 맞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어서 너에게 꼭 주고 싶었어. 고마워. 미국 가서도 이 목걸이 보면서 언제나 너 생각할게.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고 내가 준 목걸이를 했다. 참! 그럼 난 이거 선물로 줄게. 친구는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이민 가는 것을 알고 차일피를 미루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돈을 변제할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면 차라리 면제해주고 떠나. 그걸 왜 나한테 맡기니? 아니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다분히 고의적이야. 너 교회에 보수할 곳도 많고 그렇잖아. 내가 미국 떠난 후에라도 이 돈을 꼭 받아서 쓰도록 해. 아이고 사업가인 네가 못 받는 돈을 내가 무슨 수로받아. 나는 웃음에 말했다. 그런데 친구는 한술 더 떠서 너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니까 받을 수 있어. 하여튼 내가 그 사람과 만나게 해줄게. 한 시간 후 점잖어 보이는 한 남자가 왔다. 친구는 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고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나에게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임서를 써주고 그 사람의 도장을 받았다. 그 남자는 친구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힐끗 나를 쳐다보더니 야릇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아마 어디서 저런 숙맥을 데려다 놓았나 하는 눈치였다. 마음 푹 놓고 미국 가십시오. 제가 친구분에게 꼭 한 달 안에 다 갚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팔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집이 나가면 일시불로 드리고 혹시나 집이 안 나가면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 무슨 장난인 것처럼 실실 웃으며 농담하듯 말했다. 내가 그토록 만만해 보였나 보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을 문서로 작성해 주시고 공증을 해 주실 수 있죠? 나의 제안에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럼요. 해드리죠. 뭐든지 다 해드릴 수 있고 말고요. 그는 우리가 요구한 제안보다 지나치도록 호의적인 문구와 자신의 집 약도까지 그려 넣으면서 공증을 해 주었다.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예견했던 대로 그 사람은 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수억 원대의 점포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집은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는 나에게 12월 15일까지 돈을 다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는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을 때 나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닌가? 이승매가 12월 15일이면 나는 한국에 없어. 나는 공증 문서에 명시된 위법적인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해외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3일 그 사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돈을 바로 송금할 테니 출국 금지 해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약속한 날짜 이틀 전에 다른 사람들의 돈 10억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내가 신청해 놓은 해외 출국 금지에 걸려 공항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은행에 돈을 붙인다면서 3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씩씩대며 화를 냈다. 나는 1700만 원만 붙이라고 산뜻 감액을 해주었다. 그 이튿날 은행에 입금된 돈은 1700만 원 밑에 감액해준 300만 원이 다시 입금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예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감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감액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던 거죠? 2000만 원 입금 확인서가 없으면 출국 금지 해제가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왜 그러신 겁니까? 덕분에 괜히 시간만 지체됐습니다. 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닌가. 10억도 넘는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나에게 발목이 잡혔으니 너무 죽을 지경인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돈을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준 돈까지 필연적으로 다 받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 자신의 퇴직금을 다 털렸다는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받게 되었다며 200만 원 살해금을 보내왔다. 며칠 후 미국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하게 되었다. 친구는 그 구렁이 같은 사람에게 돈을 받았냐고 물었다. 그럼 받고 말고 그 돈을 얼마나 유용했었는지 너무 고맙다야. 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친구는 나보다 더 기뻐했다. 그녀는 사실 나에게 당시 자신이 하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면 거절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준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분명 자신은 잘 받을 수 없는 그 빚을 이 친구라면 하나님이 도와서 받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사실 나는 숙맥이 맞다. 2천만 원짜리 차용증이었는데 어떻게 2,200만 원을 받게 됐는지 도무지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집 울타리 안에 패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던 어머니는 이젠 통곡을 하신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은 적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머니는 그 잘못을 깨닫도록 잔잔히 물어보셨고 그 대답에 반성한 기미가 보이면 때리는 일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심하게 치시는 것이었다. 그것도 하복을 입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의 종아리를 나는 평소 아버지가 못마땅했다. 우선 학교에서 내주는 신상명세서에 아버지의 학력을 쓸 때 부끄러웠다. 다른 친구들은 대졸, 고졸이라고 쓰는데 나는 국졸이라고 쓰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 전답을 다 두고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신 이후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노동일 하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이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꿈꾸는 부자 아빠도 아니고 돈이 없다면 차라리 교장선생님이나 목사님이면 좋으련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안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때 나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의 아버지는 육사를 나온 군장성이었고 또 다른 친구는 의사 다른 아버지는 사장 또 다른 친구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 친구들은 너의 아버지는 국가고위공무원이고 이거나 교장선생님이거나 목사님이 확실하다며 궁금해했다. 그러면 나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무언의 거짓말을 해오고 있었다. 그날은 바로 그 친구들과 학교를 하는 학교 정문에서였다. 제잘거리며 정교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선가 탁한 목소리가 소리 높여 정옥아! 정옥아!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아버지였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온 아버지. 그 옆엔 더 남루한 옷을 입은 아버지 친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수치심이 들었다. 못 들은 채 하고 얼른 아이들 속에 숨었다. 친구들이 정옥아! 저 아저씨가 네 이름 부르는데 혹시 아버지 아냐? 그렇게 물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집으로 뛰었다. 집에까지 단숨에 뛰어온 나는 울며 불며 아버지가 학교 정문에 와서 나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어머니에게 투정을 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으름장 용도로만 매달아놓고 한 번도 사용한 일 없는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치기 시작하신 것이다. 네 아버지가 뭐가 그리 창피했느냐? 옷에 흙칠을 하고 오셨어요. 게다가 아버지 친구분은 술 취하시기까지 했다구요. 아버지의 옷에 흙이 묻은 것이 뭐가 창피해? 네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니? 사기를 쳤니? 뇌물을 받아 부정한 짓이라도 했느냐? 제 친구 아빠들은 의사고 군 장성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는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너희들 잘 기르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야. 의사 딸은 또 어느 장군 딸은 당연히 인일 요고를 다니겠지만 노동하는 네 아버지 딸이 인일 요고에 다니니 아버지에겐 가장 큰 자랑거리야. 친구에게 사랑하고 싶을 만큼 아버지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시는데 너는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다니 이 몹쓸 것. 어머니의 모짐해를 맞으며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나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른다. 밤늦게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맞은 나의 다리를 얼음찜질 해주라고 하셨다. 여학생 다리를 저렇게 시퍼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학교도 못 가겠다고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라셨다. 나는 홑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는요 200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04년이면 제가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에 복학하던 해인데요. 아마 저희 어머니 연세이실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지금은 가평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듯 한데요. 이 책에는 힐링센터의 땅을 얻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감동입니다.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되고요. 저는 또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